황칠나무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 소교목 또는 교목이며 보통은 3m에서 8m 정도 자랍니다. 잎은 어긋나고 윗부분은 모여 달리며 길이 7cm에서 11cm 정도의 타원상 나년이나 광란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어린가지의 잎은 3갈래에서 5갈래로 얕게 갈라지거나 깊게 갈라져 포크 혹은 오리발 형태를 갖습니다. 꽃은 숙꽃양성화한 그루로 7월에서 8월의 가지 끝에서 나온 지름 1.5cm에서 2cm 정도의 사냥꽃 아래의 황록색 꽃이 모여서 핍니다. 열매는 지름 6mm에서 8mm 정도의 구형이며 10월에서 11월에 흑색으로 익으며 결실기에도 암술대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국명은 수액이 노란색 옷과 같다 해서 황칠나무라 부르게 되었으며 예로부터 황금색을 내는 염려나 도료로 사용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진기스칸의 갑옷과 천막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불화살로도 뚫을 수 없는 신비의 칠이라 적고 있는데 이는 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명 덴드로 파낙스는 그리스어 덴둔와 페낙스의 합성어로 인삼과 유사한 나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종소명 트리피두스는 셋으로 갈라진다는 의미로 잎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 황칠나무가 있다면 중국에는 황금나무라고 할 수 있는 농나무과의 금산 안목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목재는 매우 단단하고 부식에 강하며 수명이 길고 질감이 아름다우며 황금빛 광채가 나는 신비스러운 나무입니다. 자금성 공전 내부 목재와 장식재로 금산 안목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고급 재료의 마감재로 우리의 황치를 칠해 궁전의 예술성과 졸업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도서지역 및 제주도 산지에 자라며 국외는 일본 혼슈 이남에도 분포합니다. 송악은 두릅나무과 상록 덩굴나무로 줄기에서 기근을 내어 바위나 나무를 타고 길이 10미터 이상 자랍니다. 송악에 감긴 나무는 대부분 햇빛 경쟁에 밀려 고사하고 맙니다. 마삭줄이 상생의 나무라면 송악과 덩굴사철나무는 다른 나무를 죽이는 폭군 같은 나무입니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 3cm에서 7cm 정도의 마름모형 또는 마름모꼴 난형입니다.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합니다. 어린가지 잎은 삼각형에서 오각형이며 세 갈래에서 다섯 갈래로 얕게 갈라집니다. 꽃은 숫꽃양성화 한 그루로 9월에서 11월에 가지 끝에서 나오는 지름 1.5cm에서 3cm의 둥근 사냥꽃 아래에 황록색의 양성화가 모여서 핍니다. 열매는 지름 8mm에서 10mm 정도의 구형이며 이듬해 3월에서 6월에 흑자색으로 익습니다. 국명, 송악은 제주 방원 소확소확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소확소확은 물건을 잘고 거칠게 칼로 빨리 써는 모양을 말하는데 송악 열매 윗부분이 칼로 거칠게 썰어놓은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가 잘 먹어 소살나무라고 불렀는데 제주 방원 소확랑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소나무처럼 늘 푸르지만 바위에 붙어 자란다고 하여 송악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한편 전북 어청도에서는 담장에서 잘 자란다고 하여 담장나무라 부르는데 북한 이름도 담장나무입니다. 송악은 지피식물로 좋고 절개지 녹화식물로도 좋습니다. 허걸러에 얹어놓으면 사계절 그늘을 만들 수 있고 열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잎은 가축의 사료로 쓰이며 잎은 상춘등, 과실은 상춘등자라 하며 약용합니다. 충청남도, 전라남 북도, 경상남도 및 울릉도와 제주도 산지에 자라며 일본 혼슈 이남에도 자랍니다. 팔손이는 두릅나무과 상록 관목이며 높이는 1m에서 3m 정도 자랍니다. 잎은 어긋나며 줄기 끝에서는 모여 달리고 길이 20cm에서 40cm의 원형이며 손모양으로 깊게 7갈래에서 9갈래로 갈라집니다. 숫꽃 양성화 한 그루로 11월에서 12월의 가지 끝에서 나오는 구형의 사냥꽃 차례에 백색의 꽃이 모여서 핍니다. 사냥꽃 차례는 원추상으로 달리는데 위쪽 꽃 차례에는 주로 양성화가 핍니다. 열매는 지름 6mm에서 8mm의 구형이며 이듬해 4월에서 5월에 흑색으로 있고 결실 뒤에도 암술대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국명은 여덟 갈래로 갈라진 잎이 손모양과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남부 지방에서 조경용수로 이용하거나 교목 하부십재, 실내정원 또는 화분에 기를 수 있으며 염류 식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부 도서와 제주도에 드물게 자라며 국외는 일본에도 분포합니다. 자생, 팔손이와 유사한 통달목은 타이완 원산으로 제주도 민가에 심은 것이 인근 산지에 야생화된 것으로 잎의 크기가 50cm에서 75cm 정도로 팔손이보다 크며 잎의 갈라짐도 7갈래에서 12갈래로 팔손이보다 더 많이 갈라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 숲전문채널 호림TV AI 네레이터 지훈이었습니다.